바다는 파도를 일으키지만, 파도를 바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나라는 온전한 존재를 바다라고 볼 때, 시시각각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는 나아가 아니다. 파도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 파도를 인식할 때, 나는 고요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왜 생길까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 나, 울고 있는 나, 화내고 있는 나, 괴로워하는 나. 주어진 상황과 조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내 모습이 과연 진정한 나일까요? 이 감정에 휘둘리는 나를 걷어내보면 진정한 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정원에서 펴낸 자기 돌봄입니다. 저자인 타라브렉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불교명상가입니다. 그녀는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40년 넘게 명상을 위주로 수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참 자아와의 만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집중에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가슴과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 정리한 내용부터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슴과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깨어있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어떠한 판단도 개입시키지 않은 채 바로 보는 것이다. 깨어있기는 마음챙김으로도 번역하는데 가슴책김과 상호의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마음, 마인드와 가슴, 허트는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마음과 가슴을 동일어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은 어떤 현상에 대해 머리로서 판단하고 일으키는 나의 반응이며 가슴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순수한 나다. 즉, 진짜 나는 가슴에 있다. 그 가슴을 닫아둔 채 내 경험과 판단이 지어낸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계속 불안하고 갈등하고 불행한 것이다. 깨어있기는 바로 내 마음의 모습과 현재를 자각함으로써 가슴속의 진짜 나를 깨우치도록 이끈다. 가슴속의 진짜 나를 알면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마음을 다룰 수 있다. 시시각각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과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한다. 이는 소금과 물로 비유할 수 있다. 만약 작은 그릇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거기 담긴 물은 매우 짠맛이 날 것이다. 하지만 호수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고 호수에서 짠맛이 나지는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호수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다. 마음 챙김과 가슴 챙김 이 두 날개는 호수처럼 드넓은 공간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쉬어갈 공간을 내면에 만들어준다. 그 공간은 사랑에 찬 현존이라는 성소다. 그 성소에서 나는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존재로 거듭난다. 자연이 모든 인간과 생명체 안에 심어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 찬 현존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지금과 똑같다. 몇 년 전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당시 동물원에는 모희니라는 이름의 암컷 흰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에 갇혀 있었다. 세평 정도 하는 좁은 우리 안에서 모희니는 끊임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모희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던 몇몇 자연보호가와 동물학자들은 마침내 호랑이를 우리에서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프론트 로열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으로 언덕과 연못이 있었다. 그들은 호랑이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며 매우 기뻐했다. 모희니는 우리에서 풀려나자마자 3미터쯤 되는 풀숲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풀숲으로 사라진 모희니를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녀석은 우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뒤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모희니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결국 야생에서도 죽을 때까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모희니에게서 호랑이의 야성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야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야성이 우리에게는 본성이다. 그러나 본성을 잊어버린 우리는 매일같이 조건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모희니 호랑이가 그랬듯이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훌륭한 스승인 페마초드로는 이것을 커다란 곤경이라고 표현했다. 이것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화된 삶에 매여 우리 본성을 잃어버린 채 단지 우리가 갖는 생각과 느낌에 빠져 스스로를 본래 자기보다 더 협소한 무엇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불교 심리학의 기본 원리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부처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우리의 진짜 질병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집을 떠나 겪는 향수병이다. 우리의 집은 본성이다. 그 집은 내면에 있다. 자신이 몸에서, 가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온전히 집에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데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집을 떠난 우리는 괴로움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전략을 세운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닌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그로부터 떠나 있게 된다. 다음에 맞을 시간, 즉 내일은 지금 이 순간에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자전거를 탄 우리는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순간인 바로 지금, 여기로부터 계속해서 달아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페달을 밟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페달을 밟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집,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과 만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현재 순간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지 못한 삶이란 곧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 우리의 열정 같은 것들이다. 그러한 감정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앞으로만 나간다면 진짜 나의 모습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잃는 것이다. 지금 나는 슬픈가? 화가 나는가? 짜증이 나는가? 우울감에 젖어있는가? 무기력한가?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현재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 나에게서 주위 사람들은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아 안을 수 없게 된다. 한 호흡에서 나를 깨닫다.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친구를 앞에 두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충실하게 살지 못한 현재는 낭비된 시간들이다. 낭비된 시간들은 상처와 고통, 무기력, 후회, 우울감 등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시공간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 온갖 감정을 조차 헤매는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와야 한다. 멈춤은 집중이다. 멈춰서 현재에 집중하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명상이다. 사람들은 명상을 나와 먼 이야기로 여기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명상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문이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잠깐이라도 명상을 경험해보겠다는 의지로 마음을 열어라. 멈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마음의 필터, 판단을 멈춰라. 현존이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것일까? 물리적인 생존 여부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생활이 먼저다. 눈앞에 놓인 일상의 자질구레아 문제를 치우는데 급급하다. 그래서 그 질문은 빨랫감 속에 깊숙이 파묻혀버리고 만다. 살아있음에 대한 물음은 인생에서 누구나 몇 번쯤 스쳐간다. 만약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더 풍요롭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살아있음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를 자책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로 인한 감정들이 아닌 본래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각이다. 살아있음. 현존을 위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일깨우는 데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라는 질문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의 인식은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느낌,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춥다, 덥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슬프다와 같은 몸의 느낌이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현존의 두 번째 성질은 받아들임이다. 받아들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저항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드럽고 열린 자세로 삶을 깃털처럼 받아들이는 성질이다. 받아들임은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진 뒤 예라고 긍정하는 것이다. 인식과 허용 이 두 가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쉽지 않다. 우리가 현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판단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쉼없이 판단을 내리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종해왔다. 인간이 진화하는데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판단을 내리려는 습성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해왔다. 나의 감정이 판단을 내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불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즉, 누가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했는가? 바로 생각이다. 살지 못한 삶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경험과 함께 머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우리는 늘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잠시도 쉬지 않고 코멘트를 붙인다. 한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킨다. 끝없이 이어지는 코멘트를 따라가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없다. 세상의 주체인 나는 생각에 끌려다니다. 길을 잃는다. 매 순간의 경험에 진실하게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어느 선승과 제자가 있었다. 스승 밑에서 오래 공부해온 제자가 어느 날 물었다. 스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나도 모른다. 제자는 크게 실망했다. 깨달음을 잃은 선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르신다고요? 스님은 선승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꾸했다. 그래, 나는 선승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야.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을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를 제대로 살지 않고 어떤 이유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경우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생긴다. 상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 안 어딘가에 쌓인다. 상처에 대해 스스로 무감각해지기 위한 에너지들이 모이는 것이다. 치유는 이 상처를 건드리고 어루만지는 과정이다. 상처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혹은 끔찍해서 묻어둔 것을 꺼내보며 살지 못한 삶을 다시 사는 것이다. 심리치로사인 앨리스 밀러는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몸과 마음에 드러나게 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녀가 쓴 책의 한 구절이다. 특히 우리가 아동기에 겪었던 일은 우리 몸에 그대로 축적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결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속이고 느낌을 조작할 수 있다. 또 개념을 혼동시키고 약물로 몸에 속임수를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짓을 모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타협이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회피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몸은 우리를 고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살지 못한 삶은 우리가 그 삶을 다시 제대로 살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온전함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 내면의 황금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진흙을 덧바르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한다. 스스로를 방치하기도 하고 세상에 반항을 하며 거칠게 살아가기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악의 없는 전략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사회의 기준에 순응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자기 만족에 도달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트렌드다. 자기 개발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더 완벽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관한 강연을 듣고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한다. 워싱턴의 보더스 서점에서 한 남자 손님이 점원에게 물었다. 자기 개발 코너가 어디입니까? 그러자 점원이 대답했다. 만약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자기 개발 셀프 헬프의 의미가 무색하지 않을까요? 셀프 헬프가 스스로 돕는다는 뜻이니 알아서 찾아가라는 점원의 농담이다. 하루에도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수십 종이나 출간된다. 인기가 치솟는 자기 개발 강사들은 큰 돈을 벌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개발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모니터링한다. 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걸까? 내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거야? 자격증을 더 따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기준은 만족되지 않는다. 내가 세운 기준 세상과 사회가 부과하는 기준은 언제나 지금 내 모습과 너무나 멀고 설령 기준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준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훌륭한 프로젝트 즉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 프로젝트는 좋은 엄마 능력 있는 직장인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 훌륭한 인격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향상하려는 노력에는 지금 나는 부족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돼. 달라져야 해. 라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이러한 기준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특정한 관념에 맞도록 자기 본연의 존재를 변형시키거나 심지어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을 불신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됨을 잃어버리고 멀어진다. 본능적인 영혼의 감수성이 끊어진다. 훌륭한 프로젝트에서 실수와 실패는 곧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실패와 실수는 무능함의 상징일 뿐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또 다른 조건이 되었다. 이 때문에 안전한 삶을 도모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의식의 뿌리 역시 열등감이므로 결국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며 여러가지 심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 또한 진정한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은 필연적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일 사랑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그렇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처 실패 좌절 절망 등 모든 부정적인 일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인간은 실패하고 상처입고 아파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껏 살 수도 마음껏 사랑할 수도 있다. 지적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 올림픽 50미터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어느 소녀가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었다. 소녀는 부모에게 소리쳤다. 엄마 아빠 보세요 내가 1등 했어요. 부모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하는 채 너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자 한 올림픽 관계자가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뭐가 잘못되었나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오늘 우리 딸이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소녀의 가족은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부모가 딸아이를 평범한 아이와 비교하고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면 어땠을까? 늘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 감정은 그 감정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테고 가족은 불행해졌을 것이다. 부모는 장애를 가진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며 그 과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왔다. 딸아이의 말문이 터진 것은 그 순수한 기쁨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까? 인간은 누구나 이런 기쁨을 느낄 자격이 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해결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결하려는 생각들. 어느 날 몹시 지쳐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왔다. 목걸이의 인식표는 없었지만 버려진 개는 아닌 것 같았다. 개는 집 안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내버려 두었더니 한 시간쯤 잠을 자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개는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소파 위에서 한 시간 동안 자고 갔다. 이 일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궁금해진 나는 개 목걸이에 주인에게 보내는 쪽지를 매달았다. 매일 오후 당신의 개가 우리 집에 낮잠을 자러 옵니다. 나는 괜찮지만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모를 남깁니다. 다음 날 찾아온 개의 목에는 주인의 답장이 있었다. 이 녀석이 강아지 세 마리 때문에 잠이 부족한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어떤가 개도 휴식을 취하려는 본능을 가지며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휴식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마음 챙김은 우리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지금 현재를 일깨워 준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나 자신에 관하여 잘못된 혹은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 믿음은 외부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데서 비롯된다. 나 스스로를 가치없다고 느끼거나 나의 미래를 불안하다고 여기는 등 내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간디는 말했다.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생각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성격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것은 부처가 말한 연기의 고리와 통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음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불안하고 불쾌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은 감정을 일으킨다.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며 결국 처음에 가졌던 불안하고 불쾌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 믿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 운명과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과 신념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 챙김 수련회에 와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나의 생각을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반드시 굴복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의 생각을 믿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 중 하나다. 도대체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란 녀석은 우리 머릿속에서 단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다. 생각은 어떤 이미지 우리의 뇌를 통하여 지나가는 이야기다. 어떤 생각은 매우 건전하고 창의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지해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지원해준다. 또 창의성을 높여주고 성숙한 영혼의 영양분이 된다. 생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또 위대하다. 하지만 어떤 생각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힌다. 누군가는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면 밤새 왜 먹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치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익숙한 보호막 속에 들어가 실제 세상보다 훨씬 작은 세상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살아간다. 심각하게 왜곡된 망상에 젖게하여 고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시간의 한 부부가 플로리다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 부인의 일정이 늦어져 남편이 먼저 예약한 호텔로 출발했다. 하루 일찍 도착한 남편은 호텔방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실수로 메일 주소 철자 하나를 빠뜨리는 바람에 휴스턴에 사는 어떤 여성이 그 메일을 열어보았다.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막 돌아왔는데 메일을 열어보고는 기절하고 말았다. 남편이 보낸 메일로 착각한 그 메일 내용은 이랬다. 수신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목 나는 벌써 도착했다. 내 소식을 듣게 되어 무척 놀랐을 줄 아오. 여기도 컴퓨터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구려. 나는 방금 도착해 체크인을 했다. 이곳은 내일 당신의 도착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내일 당신을 보기 바라오. 당신의 여행이 나처럼 무사하기를 바라겠소. 이처럼 생각이란 녀석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피해를 주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 가장 익숙한 흐름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곤란을 피할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리저리 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침식사를 하면서 점심 메뉴를 생각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해결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해결하려고 한다. 단지 해결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어도 좋은 것 혹은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것을 굳이 해결하려고 한다. 한자 바쁠 망은 마음 심과 죽을 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바쁘다에는 마음을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다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삶의 궤도를 바쁘게 밟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혜로부터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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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